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.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.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앙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.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. 이 스쿼시 가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. 정말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.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